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가총액 액면가, 공모가 이제 요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액면가는 뭐냐면요. 액면가는 주식회사가 최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어떻게 되세요? 주식회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에 한 주당 가격을 바로 액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처음에 어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를 차리면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가령 만주를 발행하면서 요거 한 주당 간격을 5천원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요 한 주당 간격인 5천원 처음에 언제요? 설립할 때 최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요 때 요 5천원이 뭐냐면 액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요. 만약에 주식시장에 팔리기 시작하면 5천원일 수도 있고 더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더 싸게 거래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의 시장 가격이라 그래서 주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시장 가격이라 그래서 주가 또는 시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아니 선생님 한 번 가격이 액면가 5천원 정해졌으면 계속 5천원으로 그냥 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고정관념 같은 이상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기사 읽기 47 깡통 전세와 갭투자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거 한 번 볼까요? 부동산 부동산에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너무건설에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아파트 한 가구에 처음에 이 아파트 지은 너무건설 아파트 짓는 사람을 분양자라고 하는데 최초의 아파트 팔 때 10억 주구 장도연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으면 그때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분양가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분양가가 처음에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한테 파는 가격을 분양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도연이가 10억 주구 아파트 샀으면 그 다음 사람한테 팔 때도 10억 주구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오르면 이렇게 13억 주구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때 최초로 사는 사람한테의 가격을 분양가라고 하는데 이제 장도연이 다음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분양가라는 말을 더 이상 안 쓰고 이건 매매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설립할 때는 액면가라고 하지만 액면가라고 하지만 마치 분양가라고 하듯이 이게 주식시장에 여기 부동산 시장에 이제 아파트가 팔리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액면가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라고. 아셨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마치 부동산 시장의 분양가가 우리 주식에서의 액면가와 유사한 개념이고요. 주식시장 가격인 주가가 부동산 시장의 매도가하고 유사한 개념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이 나가면 가격이 요동치고 바뀐다는 건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는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 배울 공모가입니다. 이 공모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업 공개, IPO를 다룰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만 알면 되냐면 사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 오늘 이 쉬운 개념 아는 게 더 훨씬 중요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액면가 아까 우리 5천원이었죠?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액면가 5천원으로 2010년에 기업을 설립했다 그러고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될 때가 가령 2018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기업이 처음에 설립한 다음에 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최초로 상장된 2018년 동안 8년 동안 놀았을까요? 아니면 기업이 많이 성장을 했을까요? 그렇죠. 기업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이 주식시장에 최초로 이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이때 5천원 주고 파는 게 아니라 얼마예요. 그렇죠. 이 회사의 가치 그리고 주식시장의 어떤 동향 이런 걸 봐서 가격을 정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공모가가 정해집니다. 가령 이때 처음에 설립할 때는 5천원이었는데 그 회사의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 그러면 얼마로 하느냐? 공모가는 2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주식시장에 공모가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모가가 처음에 2만원 딱 나오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다면 이제 이 주가는 한 번 이제 공모가로 나오면 이 다음부터는 공모가라고 부르는 게 계속 주가라고 부르는 거죠. 이 다음부터 수요가 증가하면 주가는 오를 것이고 수요 감소 또는 공급의 증가 팔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주가는 정해지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액면가, 공모가, 주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또 배울 내용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이 있죠. 자 액면가하고 공모가하고 주가하고 시가총액을 구할 때 어느 걸 써먹는다? 아까 주가를 주가라고도 하지만 시가라고도 했죠. 시가총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써먹냐면 주가를 써먹는 거예요. 이 시가총액을 구할 땐 그래서 액면가하고 공모가를 써먹는 게 아니라 주가를 써먹는데 자 이 시가총액이란 건 뭐냐면 어떤 한 개의 기업의 주가에다가 총 주식수를 합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보통은 우리가 시가총액이라 그러면 한 개 기업의 주가 곱하기 주식수를 얘기하는데 한 개의 국가의 시가총액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봐봐요. 일단 요거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한 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삼성이 삼성의 예를 들면 주가가 5만원이에요. 주가가 5만원인데 주식수가 몇 개가 있냐면 엄청 많죠. 60억주에요. 육십억주 1, 10, 100, 1000, 1000, 10만, 100만, 100만, 10억, 60억 60억 주, 주식수가 60억 개인데 주가가 5만 원이에요. 그러면 6530이니까 30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삼성의 시가총액은 약 300조예요. 실제로 지금이 2019년 10월 달인데 이 300조보다 약간 안 되는 298조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300조라고 그냥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개 기업의 시가총액인데 한 개 국가의 시가총액은 뭐냐면 가령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을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그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삼성만 있는 거 아니죠. 삼성, 무슨 현대, SK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그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그 국가에 있는 주식시장에 모든 걸 다 더한 것은 한 개 국가의 총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상장된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계가 한 개 국가의 시가총액이에요. 보통은 시가총액이라고 그러면 기업의 시가총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통 한국의 시가총액이 총 얼마나 돼? 물어보면 주식시장에 있는 시가총액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요. 2019년 8월 기준으로 해서 1300조 정도 됩니다. 13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엄청나게 큰 회사죠. 1300 중에서 300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달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지간에 삼성이란 기업이 대단합니다. 이거 자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 시가총액이란 건 뭐예요? 그렇죠. 주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주식회사 라떼가 주식회사 라떼가 액면가는 500원 공모가는 2000원 주가는 만원이래요. 이때 시가총액 하면 주식수가 지금 30만 개입니다. 30만 개. 이때 라떼의 시가총액을 구할 때 3개 중에서 어느 거 써먹는다고요? 그렇죠. 얘네도 써먹는 게 아니라 주가 써먹어야죠. 만원. 그래가지고 이 라떼의 시가총액은 얼마냐? 주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만원에다가 30만 주를 곱해요. 그러면은 30억입니다. 30억.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 어때요? 이거. 가령 문제에 의해서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주 라떼의 주가가 지금 만원이었다가 5천원으로 반토막이 났대요. 그러면 주 라떼의 시가총액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여기 만원 자리에 5천원이 들어가면 반토막 났으니까 30억에서 15억으로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반이 증발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읽으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한국 주식수가 주식이 갑자기 우리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한꺼번에 막 10%씩 박박 5%씩 박박박 한꺼번에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시가총액 몇조 증발 그런 말 나오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증발 이런 말 나와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문기사에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액면가, 공모가, 그 다음에 시가총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를 가지고요. 우리 아주 쉬운 것부터 차례차례 배워나가는데 다음 시간에 또 오늘 배운 것 같고 또 써먹을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지껏 계속 배운 내용이요. 선생님을 강의할 때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쉬운 것부터 점점점점 한 단계씩 올라가니까 이전에 배운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아셨죠? 오늘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